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주 별로 보면 온타리오주는 평균보다 낮은 D-로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에 지출하는 주택비용과 사회적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낙제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주택비용과 사회적 비용에서 F등급이지만 전체의 성적은 D플러스였고 엘버타주는 식량과 재정적 불안, 사회적 지원에서 F등급을 받아 D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F등급이 없는 쾌백주는 B-를 기록해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부적절한 생활수준과 주택비용이 D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그 어느 주에서도 빈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해야 하고 보건과 의료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주거비 이외의 다른 고정비 증가로 심각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과 식품 불안, 빈곤율은 물론 부적절하고 심각한 생활수준이 측정된 물질적 결핍과 입법 대책에서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재정 문제에 대해 직장인 절반이 월급으로 생계 꾸리기에 급급하고,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했으며 부모는 자녀의 재정적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인금이나 불안정한 근로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채 물가가 치솟으면서 주거와 식품 가격 압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기관은 저렴한 주택 공급과 적극적인 사회지원이 빈곤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과 각주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앨버타주 캘거리 어린이집 이콜라이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케이터링 업체가 입건됐습니다. 이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고 음식 운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사태가 8월 29일 점심에 제공된 미트로프와 비건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음식이 남아 있지 않아 직접 검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피얼링 마인즈가 제3자 식품 사업 허가 없이 다른 어린이집 5곳에 음식을 제공했다며, 회사와 이사 2명을 12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식품 서비스는 주정부 허가 이외에 시가 발급해주는 허가증으로 최대 1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버타주 정부는 전 캘거리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부모와 보육시설, 식품안전, 공중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출범시켜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콜라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351명이 감염되고 37명이 감염자와 접촉한 뒤 2차 감염됐으며, 4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콜라이 집단 감염 이후 전면 또는 부분 폐쇄 등으로 영향을 입은 가족에게는 자녀 1명당 2천 달러씩을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천 달러는 일회성으로 어린이집 19곳에 다니던 가정이 대상이며, 지금까지 신청은 775건입니다.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부주의하고 비위생적이며 안전하지 않는 식품 보관, 준비 및 취급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어린이 여러 명의 피 섞인 설사로 시작된 어린이집 이콜라이 집단 감염 사태는 지금껏 이어져 왔으며, 이콜라이에 감염된 후 심하면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이주 급증 덕분에 캐나다 인구 증가율이 70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엘버 타주는 해외 이주와 타주에서의 이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6만여 명이 증가하며 2.9% 늘었습니다. 주요 7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의 98%는 해외 이주로 비영주권자가 70만여 명, 영주권자는 47만여 명입니다. 7월 기준 전국의 비영주권자 수는 220만여 명으로, 1년 새 무려 46% 급증했습니다. 비영주권자 가운데 100만여 명이 온타리오주에, 50만여 명은 쾌백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도 40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버 타주는 해외 이주뿐 아니라 타주에서의 이동도 크게 늘었습니다. 엘버 타주 이외에 대서양주들과 온주, 비시주, 메니토바, 서스케처원주, 쾌백주도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해외 이민자 수가 지금 추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면 2048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반면 여성의 출산율은 2014년 1.44명에서 1.33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 인구 증가는 2%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한국국적의 제외국민들도 여권을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외동포청은 제외국민이 한국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웹사이트 상당수가 이용자의 본인 인증 방법으로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고 있어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제외국민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요구하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외동포청은 내년 하반기 여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실시하고 아울러 다음 달 말부터는 제외국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관련 신고를 한 제외국민에게 외국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휴대전화가 없는 제외국민들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현재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등이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온테리주 토론토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경 윌로데일과 컴머 이비누 인근 웨지우드 드라이브인인 주택에서 3단계 화재가 발생해 불길 진압과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지하로 추락하면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소방관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불이 난 주택이 공사 중이어서 추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엔 퀸스티브 웨스트와 베텔스트 스트릿에 있는 주상복합 저층 건물에서 4단계 불이 나 소방관과 연기를 마신 주민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두 건의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노동부와 함께 대원의 부상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어젯밤 11시쯤 놀스역 드리프트우드 에비누와 그랜드라빈 드라이브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아 크게 다쳤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적 경찰이 차량 도난방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차량 절도 건수가 5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경찰인 도난 위험이 높은 지역들을 차례로 방문해 절도봄들이 자주 사용하는 차량 절도 영상 등을 공유하고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하며 전자 열쇠 정보가 자동으로 복사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패러데이 백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마캄과 리치먼드 힐 반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특히 토요다 하일랜더와 렉서스 RX350, 집 웽글러, 다치 램 1500, GMC 유콘이 절도범의 주요 표적이며 올 들어 지금까지 욕 지역에서만 3,300여 대가 도난당했고 이 추세대로면 올해 차량 절도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00% 급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나치 퇴역 군인을 연방의회에 초청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한 앤서니 루타 연방 하원의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루타 하원의장은 앞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문을 맞아 98세 우크라이나 이민자를 초청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 전쟁 영웅이라며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이후 유대인 관련 단체에 의해 이 이민자가 나치 소속 부대 퇴역 군인이었던 게 확인되면서 야당과 자유당 내부에서 사임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군이었다는 기초적인 역사만 알고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건데 이후 정보 부족에 따른 오류라는 정부 해명에도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캐나다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로타 하원의장이 이른바 나치 미화 논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야당은 국제적 망신은 물론 유대인에 해를 끼쳤다며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